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대 경제입니다. 경제 파트로 가시죠. 자, 미군정기 이승만. 그래서 미군정기에는 처음에 경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미군정기에 굉장히 경제 혼란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얘기를 좀 잠깐만 하고 갈게요. 미국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무조건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약간은 영역 밖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군정이 들어와서 앞에서 우리 섭취가 했던 거 기억나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직접 통치로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소말리아라고 들어봤어? 소말리아. 우리나라가 파병됐던 나라야. 소말리아. 들어보셨어요? 질문해볼까? 여러분들 만약에 공무원이야. 여러분 뭐 경찰이야. 그래서 소말리아에 갔어. 그래서 업무를 봐. 그럼 어떻게 보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한도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했던 대로 하지 않겠어?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소말리아의 언어가 뭐게요? 소말리아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조금 아시는 분은 대충 아프리카에 있는 것 정도는 알지. 그렇죠? 이 사람들의 종교 뭐예요? 소말리아의 수도가 어디야? 소말리아의 전체 국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주로 뭘 먹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소나 말이 많이 사나 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말리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말리아를 가면 내가 원래 하듯이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하던 그 방식은 여러분 소말리아에서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소말리아가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커지지 않겠어? 그게 바로 미군전기였다고. 이해 돼요? 미국은 시장 신봉국가잖아. 그래서 실제로 오면 다 시장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맞아? 그래서 매점매석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공물가가 폭등하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악화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 수집제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그럼 뭐야 이거? 일제강점기에 미국 공출제랑 뭐가 달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힘 있고 지주들 이런 사람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힘 없고 일반적인 농민들만 여기 미국 수집제에 다 걸려버리는 거야. 됐죠? 이러면서 또 불만이 더 많이 고조돼요. 이러면서 미군전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약이 됐다. 혼란이 많았다. 그다음에 그리윈에서 또 물가도 폭등해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한공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귀속재산. 일본이 가져가지 못하고 일본이 망하고 나서 일본이 기업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잖아. 일본 애들이 땅 주인이 있어. 아니 기업 법인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기업의 사무실, 기업이 운영했던 갖고 있었던 공장 이런 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땅에서 파악하고 공장을 들고 가? 축축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놔두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 이게 신한공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일본이 놔두고 간 재산을 얘들이 관리해요. 자 정부 수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농지개혁이죠. 농지개혁. 됐죠? 그리고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에서 좀 길게 했었는데 이게 다 얘기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 속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잖아. 그래서 자영농육 육성을 위해서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했다.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상무상 걸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기준이 뭐냐면 삼정보라고 그랬죠. 삼정보 9천평. 됐죠? 그리고 이제 땅을 받은 농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년 분할상환. 5년 분할. 됐죠? 그래서 할부로 내는 거야. 할부. 할부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주한테는 국가가 돈이 많아서 이제 탁 땅값을 줘버리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농민들한테 5년 분할상환하면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 발행했다 그랬잖아. 이거 앞에서 말씀 다 드렸어. 자 의의는 지유재 폐지, 자영농육성대고요. 자 남한의 공산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진짜 아찔했던 게 이게 50년 3월에 농지개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농지개혁은 49년에 만들어지지만 지유들의 반발로 이게 좀 늦어진다 그랬죠. 근데 6.25가 그 다음에 6월이 15일 아니야. 세 달 있다가잖아. 만약에 대한민국이 농지개혁을 안 상태에서 북한이 6.25를 터뜨리고 대부분의 낙동강 쪽 빼고는 싹 다 점령하잖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1기에 우리 6.25전쟁도 했죠. 근데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지휘들의 땅 다 뺏은 다음에 진짜 북한처럼 무상물수, 무상분배로 농토를 농민한테 나눠줬잖아.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이 끝났어 진짜. 여러분 누가 싸워요. 누가 뭘 위해 싸워. 여러분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싸운다는 건 내 지킬 가족, 내 지킬 재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킬 게 있어야 싸우는 거야. 지킬 게 없는데 뭐. 그럼 북한이 들어와서 오히려 땅을 줘. 이거 내 땅 아니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악덕, 지주 땅을 뺏어서 나한테 줘.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이해 됐죠? 그럼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 되죠? 그런데 농지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공산화에 방지됐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귀속재산 불화.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가볍게. 귀속재산 처리법 49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민간에게 귀속재산이 헐값으로 불화됩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뭐가 탄생한다? 재벌이 탄생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있잖아요. 이시네, 정시네, 김씨네, 최씨네 이렇게 재벌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불화라는 건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공짜로 주다시피 하는 게 불화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일제가 갖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회사,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토지. 이게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국가에 귀속됐다 그래서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가지고 가지 못했던.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적들의 재산이다. 그래서 적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민간에게 헐값에 불화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걸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럼 누가 받은 거야? 누가 받았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지.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은 좋겠지. 아는 사람은 좋겠지. 관계 있는 사람은 좋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했던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랑 토지에 대한 가치가 60억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60억이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60억이지. 그러면 금융권에서 이걸 이제 가치를 평가하잖아. 가치를 그렇죠? 그럼 가치를 평가할 때 얘를 대충 20억, 25억 이렇게 금융권에서 일단 땅과 공장에 대한 이거를 가치를 평가를 절화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60억인데 이거 한 20억 됐잖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짜리가 된 거야? 20억짜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 20억짜리를 예를 들어 개인에게 예를 들어 뭐 근데 어쨌건 이걸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뭐 이제 그런 명분으로 조금 대신에 정부가 좀 혜택을 주겠다. 그러고서는 한 10억에 주는 거야. 됐죠? 그런데 웃긴 건 이 받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받은 사람이 A야? 그 사람이 돈 한 푼 없어. 돈 한 푼 없어. 돈 한 푼 없어도 잘 들어보세요. 저 60억짜리 땅과 토지와 공장과 회사를 내가 전부 풀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60억짜리를 0원에 받는 거야. 어떻게 받냐? 이게 60억이니까 10억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60억짜리인데 평가를 20억으로 하고 20억짜리를 좀 더 싸게 준다는 명부도니까 바깥에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건 20억짜리를 10억 정도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10억 갖고 사갔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여기에 누가 끼어드냐면 여기에 금융이 끼어들어요. 금융.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불화해 준 게 정부잖아.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걸 누구한테 도와줘라? 응, 금융한테 도와줘라. 은행들한테 도와줘라. 그러면 이 금융이 어떻게 하냐면 10억을 대출해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60억짜리 땅과 토지와 공장과 기업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10억 받았잖아? 그리고 나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은행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 10억에 대한 이자만, 나뿐만 잘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망하는 게 기적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안 망해? 이게 어떻게 망해? 절대 안 망해. 봐봐요. 이게 그래서 그 공장을 돌리고 법인을 돌려서 이익을 못 보지. 이익을 못 보죠. 예를 들어 회사가 물건을 병신같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팔리는데, 팔긴 팔리는데 잘 안 팔려. 팔리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예를 들어 노동자가 월급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절대 안 망해.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가치가 60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분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요. 다른 거 다 빼고. 지가의 상승. 그러니까 땅값 오르는 것만으로도 이게 조금 시간 지나잖아? 조금 시간 지나면 이 땅과 건물이 원래는 60억짜리 평가받고 받았는데 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금방 100억이 돼 있어. 그리고 좀 있으면 금방 200억이 돼 있는 거야. 어떻게 망해? 회사가 이익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니까. 마이너스 놔도 돼. 그래도 이 땅값 자체가 건물에 대한 가치와 땅값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최근에 생긴 기업들, IT 기업들 있죠? 그런 거 빼고, 옛날에 오래된 거. 그런 기업들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승만 정부입니다. 대충 자금. 대충 자금은 뭐냐면 미국이 농산물을 무상원조 했잖아. 무상원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상원조를 했는데 미국이니까 한국한테 주면 한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일반 기업이랑 민간한테 좀 싸게 파는 거지. 됐죠? 왜냐하면 그게 다 생필품, 특히 먹는 거랑 식량과 관계 있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어쨌건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거 아니야. 좀 싸게 주더라도 어쨌건 정부가 받아서 돈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충 자금이라고 불렀어요. 됐죠? 외울 건 없고요. 그냥 뭐 니네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이 무상으로 준 건데 그냥 대충 번 돈 아니냐. 그래서 대충 자금이야. 그런데 이 대충 자금은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정립한 다음에 이 돈을 사용할 땐 이 명목으로 돈이 추척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돈은 미국 정부와 합의 후 지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이걸 뭘 시켰냐면 이 대충 자금을 통해서 미국의 무기 그래서 군사 무기를 구입하도록 시켰어요. 야 6.25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니네들 지켜주고 와서 많이 희생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니네를 지켜줄 수는 없잖아. 니네 자주 국방 안 하냐? 니네 6.25 때 북한한테 니네 게임도 안 되게 졌잖아. 그러면 무기를 사서 자주 국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걸 어떻게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 돈 자체가 미국이 공짜로 준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미국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자 300산업 갈게요. 미국의 원조가 주로 세 가지가 다 화이트야. 그래서 자 면방직 면화 설탕 밀가루 됐죠?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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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그래서 자 그로 인해서 300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시간의 과목이잖아.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언제다? 아 50년대 이승란이다. 끝. 자 농산물가 특히 일부 것들은 완전히 폭락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막 공짜로 퍼주다시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밀농사는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벼랑은 달라요. 벼는 굉장히 키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밀은 내건성 내한성 그러니까 좀 건조해도 좀 추워도 밀은 잘 자라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밀농사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원래 면화도 앞에서 우리가 고려 말에 배우잖아. 그렇죠? 문익점 하면서 원래 다 무명옷 입고 뭐 하는 면화 여기저기서 많이 재배했잖아. 여기 거의 없어졌잖아. 거의 없어졌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이후에 거의 없어진 거야. 물론 요즘에는 조금 해요. 자 그 다음 나중에 58년에 유상차관으로 이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이승만 정부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승만한테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박정희 정부에서 현재 자 박정희 정부 그러면 앞에서 이 기호 기억나시죠? 1차 2차 경제개발 5경영계획 이거 경제개발 5경영계획 연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61년에서 63년이 군정기인데 자 1차 경제개발 5경영계획이 군정기에 발표됩니다. 3광보다 먼저입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거 연도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5년이니까 그냥 5씩 더 외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1차 62 2차 67 3차 72 4차 77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 다음 이제 근연대사는 항상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가니까 그렇죠? 1차 2차는 언제예요? 1차 2차는 60년대 3차 4차는 70년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박정희 정부 때 실제로 이제 이 경제개발을 위한 종작돈 이게 이제 어디서 들어오냐 자 그 얘기인데 한일협정 기억나시죠? 3억이 독립축하금 나머지 3억은 차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자까지 쳐서 갚은 돈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베트남 특수 기억나시죠? 네 이거 두 개 다 있어 하나만 더 소독 광부 파견 이런 거 눈도장 하나 찍어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호사 소독에 간호사도 많이 파견해요. 여러분 혹시 그 정말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황정민이잖아. 그래서 그 황정민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천만이 넘게 본 영화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황정민이 실제로 소독 광부로 가잖아. 거기서 부인 만나는 거잖아. 부인은 간호사 아니야. 근데 말이 간호사지 막 그런 고급 인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거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시신 시체 있죠? 그래서 시신에 오늘날은 보면 병원에서도 그런 장례식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아예 그 그룹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시신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장례 치를 때 교통사고 그럼 시신이 난리도 아니잖아. 그런 거 깨끗하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부인은 그런 거 가서 하고 본인은 독일 광부에 가서 거기서 황정민이 죽을 뻔하고 그러잖아. 그러다 나중에 거기서 만나서 나중에 와서 결혼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 시험에 한눈검시회 나왔으니까 노트북에 하나 찍어두시고 영화에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 1차 2차 1960년대 경제개발 5경력 계획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부 주도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입니다. 노동집약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뭐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됐죠? 우리가 뭐 지하자원이 있어 아니면 뭐 이미 경제가 발전돼서 축적된 자본이 있어.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가발이나 섬유 되죠? 자 그리고 이때 베트남 특수가 나타나요. 아까 뭐 베트남 파병 말씀 잠깐 드렸죠? 자 그래서 뭐 경부호속도로 자 개통합니다. 1970년 그렇죠? 그리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뭐 73년 뭐 이럴 때 포항제철 뭐 이런 것들도 완공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차 4차 할게요. 여러분 3차 4차는 70년대에요. 70년대 그냥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보시면 돼요. 자 3차 4차에서는 일단 요번에는 좀 다르여요. 아까 까는 정부 주도의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이었죠. 자 이번에는 재벌 중심의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이에요. 자본집약 그러니까 요기는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섬유 신발과 같은 그러니까 단순 인간 노동 요거 말고 좀 이거 우리가 시설 이제 설비 설비 투자가 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차 4차는 재벌 중심의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철 철강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밑에 1차 석유파동이 터지는데 요 때는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중동진출로 잘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표현으로 써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오일 쇼크 석유파동으로 그러니까 석유 산유국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거야. 오펙이라고 중동전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차피 이게 땅에 매장돼 있는 파는 게 한계가 있잖아.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만큼 벌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 석유값을 담합을 해서 이들이 확 올린 거야. 이게 1차 석유파동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동국가들 특히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뭐 사우디 무슨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이란 이란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돈을 보니까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 돈을 보니까 자국에 이제 투자를 한 거야. 됐죠? 그래서 근데 자국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기본이 뭐야? 건설이죠. 건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건설회사들 현대 현대건설 동화건설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일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78년에서 79년 넘어가면서 요건 78년에서 79년 막 넘어가면서 이게 뭐 이게 막판에 터지는 거라 이게 좀 중첩되어 있긴 한데 어쨌건 78에서 79 막 넘어가면서 2차 석유파동이 터져요. 근데 문제는 이 위기는 극복이 안 돼요. 자 요게 터지고 나면 한국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1차 석유파동 때는 수급이 올라도 우리가 요게 70년대 초잖아. 그러니까 우리 공업의 중심이 노동지백적 경공업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시설 자체가 그렇게 석유를 많이 안 쓰는 거야. 석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뭐 물류비는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동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무조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좀 뭐 다 계속해서 쓰는 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석유파동 때는 이미 3차 경제개발 4차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기간시설을 위주로 한 중화공업 위주로 많이 중심이 넘어간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끼리 막 경쟁하고 우리끼리 경쟁하는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야. 이걸 나중에 전두환이 조정을 좀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박정희 때는 하나 더 자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거 시간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철저하게 소외되는 동네가 어디였어? 농촌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농촌 살리기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삼대고가 뭐냐면 근면 자조 협동 됐죠?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자 농촌 개발운동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의의 자 수출 100억 달러 여러분 이게 각종 시험에서 이게 의외로 시험에 좀 재벌 나옵니다. 뭐 한능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의외로 재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 달성. 됐죠? 이게 언제다? 77년. 여러분 이거 연도까지 메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10년 단위로 가니까 이게 유신대야. 됐죠? 수출 100억 달러. 자 한계는 재벌영성.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이게 뭐야? 재벌 그 다음에 저임금 저고가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일단 팔아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거기서 이익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이익을 하려면 우리가 원자재값을 낮출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문자재값이 안 나니까 우리가 수입을 했잖아.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이야. 그런데 저임금이 왜 저고가랑 같이 맞물려 있냐면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돈을 별로 안 주면 너무 안 주면 다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고도 굶어 죽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고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동자와 됐죠? 농민들을 희생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런 정책이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봐준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그렇다 치자.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경제규모가 되고 기업이 조금씩 좋아지면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격차 격차 격차의 나라가 되는 거죠. 기업 대 기업 됐죠? 근로자 대 근로자 지역 대 지역 됐죠? 모든 것들이 격차 격차 격차죠. 자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노동운동 탄압하고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전태일 분신 사건 됐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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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수출만 강조하다 보니까 해외 무역 의존도가 너무 심화돼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또 모순도 있죠. 그래서 한국 경제를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바로 밑 라고도 불러요. 세계 경제 안 좋아지면 바로 안 좋아지지. 자 80년대 이후 전두환 정부 때 이거 아까 얘기했죠? 2차 석유 파동이랑 그 다음에 과잉 중복 투자로 경제 위기를 맞은 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두환 때 이걸 조금 조정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업끼리 좀 강압적으로 통합도 시키고 좀 정부가 나서서 정리정돈을 좀 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85, 86으로 넘어가면서 경제가 되게 좋아져요. 이게 전세계적으로 3조 호환기거든요. 그래서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됐죠? 이러면서 이제 3조 호환기 그래서 한국 경제가 엄청 좋을 때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박정희 때랑은 또 다른 게 연경제 성장률이 거의 10% 이상씩 막 성장해요. 아 물론 박정희 때 더 성장했던 적도 있거든? 근데 그거랑 비교 못하는 게 박정희 때는요 경제 규모가 진짜 작을 때야. 근데 전두환 때는 이제 상당 규모가 된 다음이거든?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복봉리라고 전체의 10%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전체의 또 10% 그 전체의 또 10% 이렇게 막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보면 아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이쪽 세대들 아닌가?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이들이 다양하실 수 있으니까 이 80년대에 대한 한국 기성 세대 중에 이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 진짜 다 좋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개무세분 말씀드렸죠? 영어는 03 됐죠? WTO 그 다음에 우루가이라운드 UR OECD 전부 뭐야? 03 그러다 뭐를 끝나? IMF 알고 봤더니 뭐야? 영어 열심히 했는데 나는 F였다. 그 다음에 IMF 극복하는 게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논메 정부 때 FT 가볍게 됐죠? 엏겟이 그래서 그 다음에